윤석열 당선자가 굉장히 오래 그린 그림이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여기에서 퍼즐의 가장 핵심은 민정수석실 폐지에 있습니다. 민정수석실이라는 것은 단지 감찰만 하는 곳이 아니라 인사에 대한 검증을 전반적으로 하는 곳입니다. 민정수석실 밑에 공직기강비서관이 있고요. 공직기강비서관이 청와대가 임명하는 모든 자리에 사람들을 검증하는 곳이거든요. 최강옥 의원을 대표적으로 비서관을 했던 분이죠. 그런데 민정수석실을 폐지하면 공직기강비서관도 같이 폐지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전에 이 질문이 아마 나왔었습니다. 그럼 민정수석실의 기능을 어떻게 할 거냐. 그리고 참 여기서 또 하나 더 해야 되는 것은 그러면 민정수석실은 어디를 통해서 정보를 수집하느냐. 정보를 수집하는 루트는 예전에는 국정원의 조난 자료를 중심으로 봤고 국정원의 국내 정보 수집 기능이 없어진 다음엔 정보경찰의 자료를 중심으로 놓고 보고 그러면서 대검에 있는 범정 범죄정보기획관실에서 또 일부 자료가 올라오고 이런 형태였거든요. 그렇죠. 그런데 문재인 정부가 돌아서서 범정의 기능을 축소하면서 수사정보정책관실로 이름을 바꿨고요. 그리고 범죄정보기획관실에서 이 정보를 모았던 대표적인 인물 중에 하나가 윤석열. 그렇죠. 이 당시에 우병호가 그 위에 상관 노릇살 때 고 밑에서 일을 배웠던 사람이기도 하고요. 그런데 여기 기능을 계속 축소시키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이번에 민정이 없어지면서 법무부에서 검증하도록 하겠다라는 것이 윤석열 당선자 쪽의 이야기였는데 그러니까 법무부는 검찰 기능이 없잖아요. 그렇죠. 결국 검찰이 검증하도록 하겠다 이런 이야기이고 없어진 민정수석실의 기능을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같이 하게 되는 겁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 하면 민정수석이 법무부 장관에게 업무 지시를 하다가 이게 들통나거나 삐긋하면 어떻게 되죠 요즘 같으면 직권남용으로 걸리는데 대통령이 법무부 장관과 국사를 논하는 건 뭐가 됩니까 뭐 당연히 국무회의에서 할 수 있는 일이 되는 거죠. 국무회의에서도 할 수 있고 따로도 할 수 있고 뭘 해도 법무부 장관과 대통령의 대화는 처벌을 할 수가 없습니다. 민정수석실이 없어짐으로써 직권남용에 대한 법적 리스크를 덜어내고 윤석열 당선자가 직접 법무부 장관과 소통하는 구조가 만들어지고 그리고 청와대가 보통 한 만 자리 정도에 임명을 할 수 있다 이런 얘기들도 있는데 수많은 인사검증들을 결국은 법무부에서 하게 되고 사실상 검찰이 인사검증을 하게 돼서 윤석열 정부에서 방구 한번 껴보고 싶은 사람들은 전부 다 한동훈을 거쳐가지 않으면 안 되는 구조가 만들어진다는 이야기이고 검찰과 언론인들을 중심으로 구성되었던 한동훈의 네트워크가 전방위적으로 늘어나는 계기가 지금 만들어진다. 그러니까 이게 사실상 2인자가 한동훈이 되는 거고요. 이 정부의 2인자는 한동훈입니다. 기재부 장관도 찍소리 못해요. 법무부 장관이 모든 공직자들의 정보를 다 쥐고 있다니까 이게 뭔 얘기냐고요 이게 중정이 부활한 거예요 사실은 중정이 법무부 장관이 되는 거야 그렇죠. 그런 생각입니다. 법의 체계 하에서 합법적으로 정보를 모고 이렇게 되면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수사정보정책관실이 지금 수사정보 담당관실로 부장검사로 직급이 내려갔는데 이 직급이 다시 올라와야 되고 정보를 수집하는 기능이 비대하게 커질 겁니다. 맞습니다. 이유는 인사검증이라고 하지만 실질적으로는 검찰이 볼 거 없나를 들여다보는 그냥 사찰하는 거예요. 대놓고 바꾸게 되는 과정이 앞으로 벌어지게 될 것으로 보여지고 다 그럴 겁니다. 너 왜 이렇게 사찰하니? 이러면 정부 아니에요. 인사검증한 거예요. 그렇습니다. 이렇게 얘기할 거예요. 아니 인사검증을 이 사람도 인사검증을 한다고 어디에 갈 줄 알고 어디에 갈 줄 모르지만 일단 공무원 아닙니까? 일단 언론인 아닙니까? 언론인이 지금 문체부 장관 되는 거 모르셨어요? 차학위 문체부 장관 후보 중에 하나예요. 문체부 장관 후보가 몇 명이야? 1500명. 이러면 되는 거 아니에요. 여하튼 정보수집 기능이 비대화 되면서 검찰의 권한을 강화하는 것이 일단 첫 번째 목적으로 보여지고 그다음은 상설뜩검의 활용입니다. 지금 현재 국회나 법무부 장관 이 두 주체가 상설뜩검을 발동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될 때는 대통령이 발동할 수 있거든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수사 기능은 없어지지만 한동훈 법무부 장관의 지시 아래 특별검사는 상설적으로 도입 그러니까 상설뜩검이 발의될 수 있고 이 칼은 많이 쓸 필요도 없어요. 예를 들면 지금 대장동 이슈 하나 정도 그리고 앞으로는 문재인 정부와 관련돼서 한두 개 정도 이렇게 한두 번 정도의 칼을 사용하는 기회를 지금 한동훈 법무부 장관 후보자지만 가지게 되는 구조가 또 만들어져 있기 때문에 잡닥에 다 많은 걸 털 필요는 없다라고 보고 핵심적으로 칠 수 있는 꺼리들을 몇 가지 찾아서 줄줄이 엮여 나갈 건수들을 찾아야 되려고 노력하겠죠. 딱 두 건만 털면 한동훈은 자기가 하고 싶은 걸 다 할 수 있게 됩니다. 하나가 바로 대장동을 상설뜩검으로 터놓은 거죠. 그러니까 이게 무슨 얘기냐면 지금 현재 구도에 의하면 상설뜩검법이 법무부 장관이 제청을 해서 검찰총장과 서로 합의만 한다면 특검을 그냥 가동할 수가 있어요. 놓고 보면 처음부터 계획했던 것 중에 하나가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고 세 번째는 특수부의 특성인데요. 특수부는 수사가 깊이 들어갑니다. 깊이 들어가다 보면 적진에 들어가 기도 하고 지원과 보급되다가 끊기기도 합니다. 그런 일이 없도록 하기 위해서 꼭 꼬리를 달거든요. 그래서 다른 데보다도 실제로 옛날에 권력형 범죄를 수사하고 이럴 때는 서로 간에 배신하지 않고 끈끈하게 연결되어 있는 고리가 굉장히 중요했어요. 혼자 고립되면 죽거든요. 그런데 윤석열에게는 그런 게 한동훈이 이라는 존재였던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생사고락을 같이 한 전후라는 생각이 윤석열 본인에게 한동훈은 좀 다르게 생각한다고 보는데 여하튼 그런 상태에서 내 이후 내가 5년 동안 저지를 모든 일들의 뒤를 커버해 줄 사람으로 한동훈을 지명한 일종의 대관식인 것이고 세자 책봉을 한 것이고 그리고 다른 모든 특수부 검사들과 검찰의 이야기하는 거죠. 내가 반드시 너희들은 책임진다. 이게 단임제의 패단을 이런 식으로 피해나가려고 하는 겁니다. 대통령 단임제를 전두환이 노태우라고 하는 후계자를 세움으로써 그걸 피해가려고 했잖아요. 그런데 절반의 실패를 했죠. 절반의 실패조차도 안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90년대를 연구를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지금 여기에서 도래하는 겁니다. 똑같은 일이 반복되고 있는 것인데 사실은. 그때 한동훈 같은 역할을 누가 했냐면 김기춘이 했어요. 김기춘이 88년도부터 검찰총장을 하면서 보안사와 안기부의 자료를 이용해서 간첩들을 막 조작해서 공안전공을 만들죠. 그래서 조져버리니까 그다음에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강경대 열사가 나오고 그러면서 운동권의 총 반격이 시작됩니다. 그 총 반격이 시작된 상황을 반전시키기 위해서 김기춘이 작전을 짜죠. 김지하를 시켜서 글을 쓰게 하고 박홍을 시켜서 주사파를 공격하게 하고 정원식을 계란맞고. 그렇죠. 정원식을 계란맞게 하면서 자기는 27일 내에 딱 등장해서 수사만 하는 거야. 그러면서 유서 조작을 만들어내서 공안전공으로 정말 노태우 정권이 자칫 잘못하면 끝장날 수도 있었던 그런 목숨을 건 분신을 통해서 목숨을 건 열사들의 투쟁을 그냥 뒤집어 먹어서 그래서 결국은 다 죽여버리는 공안전공으로 바꿔놓고 그 공으로 자기는 선거를 총괄하는 자리에 딱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렇잖아요. 그래가지고 우리가 남이가 초원복국의 그 유명한 사건을 또 만들어내고 그래서 결국은 92년 선거를 승리로 이끌어내는 주역이 되죠. 그 김기춘의 역할을 한동훈이 하겠다는 거죠. 지금